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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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때문에 앞이 안 보여. 편의점을 이렇게 향해 버전히 편의점을 어울리는 중. đấy도가 인사였 거야? 괜찮아? 파이팅! 파이팅! 바로 앞! 저기 언덕만 넘으면 선정할 수도 있어 뭐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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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좋도 헐, 우와, 대박,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이 볼 때보다 눈물이 나. 언니, 울지 마, 머리 아파. 저기, 산장이 보아요, 여러분, 산장. 대박, 자꾸. 안개 쓰고 줄 알았더니 산장이 있어. 야, 어떡해, 진짜. 와, 우리 또 왔다, 안고 싶어, 안고 싶어, 안고 싶어. 오늘도 살았어. 야, 라면 먹자, 이제. 라면 먹자. 라면 먹자. 나 여기 와서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 나 어떡해. 언니 울어? 언니 눈물 나. 안 돼. 언니 울지 마, 머리 아파, 진짜로. 어떡해. 언니 너무 고생했어. 내가 비 안 오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계속. 아이고. 진짜 비가 안 왔네. 비가 오는 거야, 너무 절망이었다. 이제 비가 안 쏟아지는 거야, 다시 감사하더라. 와, 진짜 사람이 참. 다행이다, 비도 안 오고. 또 마을이 하나 있어. 대박 사건, 진짜. 회원님, 대박 수고 많았어요. 아이고, 텐션 다시 올라왔네, 이제. 수고했다, 진짜. 다들. 다들 수고했어. 와.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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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홍. 어, 이 산장이 되게 예쁘다. 스마트 마이였다. 약간 햇살작은 햇살의 집 같아. 우유. 신고! 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텐트를 찍으자네. 안 짖고 싶어.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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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대 heritage. 3,729 원이야, 언니. 3,729 원이야, 언니. 97 원이야? λ ahorых도 왔어, 우리 ahorых도 왔어. 其六 사이에 흥분이었은 것들. 아, 그래도 여기까지 지금 보상 비용컬 거의 잘 왔다. 맞아, 우리 총ís 산자는 안으로 안으로 자 한번 찍읍시다 우리 한번 찍읍시다 안녕히 계세요 올 풀짱 우리 가봅시다 우리 상장으로 제자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요 나 진짜 하루 종일 배고파 아.. 죽겠다 어딘가요? 우리 숙소 약간 여기 뷰가 되게 좋겠다 오늘은 여행인 것 같아 다시 엄청 좋아? 엄청 좋아요? 엄청 좋대 엄청 좋아? 우리 숙소 엄청 좋대 정말 감동이야 진짜로? 꽃밭이야 꽃밭 오빠 뒤에? 여기 우리 숙소 엄청 좋대 진짜?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어때요? 언니 숙소 아 언니 랜다 화장화 숙소 엄청 좋아 우와 화장실도 있어? 미쳤나봐 언니 언니 어디 쓸래? 야 거울도 있어 나 혼자 또 쓸쓸히 나 혼자 또 쓸쓸히 와우 우와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와 진짜 이런다고? 오빠는 좀 작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옆집이네 오빠 언니 어떤가 아 그만 오빠 들어오세요 오빠가 어때? 우와 진짜 크네 우와 혼자 쓸쓰면 안 돼 이렇게 와 와 짱이다 엄청나지? 대박 미쳤다 여기 뷰 장난 아니야 여기 진짜 너무 좋아 여기 뷰 뷰 뭐야 이거? 아니 여기 뷰 엄청 잘 보겠다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아니 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더 좋지? 어떻게 이래? 와 감동이야 난 별 볼 거야 꼭 오늘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별은 진짜 잘 보인다 여기가 별이 원래 더 잘 보인대요 호름보다는 것 같은데 잠에 깨워줘요 근데 진짜 여기서 은하수 안 보면 눈물 날 거 같지 않아? 보고 가야지 아니 근데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밥 먹을 준비하자 라면 먹자 맞아 우리 빨리 하자 와 짱이다 진짜 아 너무 좋다 하자겠어 야 아니 우리 옷 벗고 털고 와야 돼 네 추울 것 같은데 어 근데 한 번만 털고 와줘 신발이랑 아이고 신발도 신발 발 아프니까 근데 신발 진짜 안 털어 안 털어 발 아프니까 벗어 벗고 한 번씩만 그냥 이거 끈 풀었는데도 장난 아니야 야 색깔이 원래 검은색이었어 너? 언니 저 무슨 얘기였는지 까먹었어 아 근데 오늘 모래 장난 아니더라 진짜 어? 모래 아까 여기 살짝 올려가네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데 또 오는 거야 응 응 진짜 계속 내리켰거든 아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났다 싶어서 나도 못 껴 답답해서 어 그러니까 계속 나무인트 계속 안 껴 응 방금 커피 프릴 수 공찬이 목소리 났는데 어 목이 아닌 거 알아서 그 검은색 목소리를 날리기 시작했어 은찬아 은찬아 나의 러버 근데 언니 진짜 신기하다 언니가 언니가 여기 있다니 막 이런 느낌이 있어 가끔씩 약간 이런 거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지 내가 순어진 오빠랑 막 한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어른들 좋아 엄마가 선어진? 막 갑자기 나더니 우와 너무 사람 괜찮지 막 해서 나한테 그러는 거 엄마 사람이 괜찮았어? 엄마가 너무 착하고 거기서 묵묵하게 일하는 거 봐라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너가 막 이래 어 그래서 엄마한테 좋아했어 되게 뭐 잘 타실 것 같고 선두 막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와 내복 입어야겠는데 와 춥다 가자 야 내복 입어야겠는데 어 너무 추워 응 나 패딩 입었어 우와 야 와 하늘 봐 미쳤어 저기 봐봐 가자 사진 많이 찍어야지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우와 구름 미쳤다 미쳤지 구름 위에 왔어 우리 응 구름 위보다 훨씬 더 윈대 이 정도면 비행기 지나갈 만하지 않니? 그치 그치 대박이다 비행기 보이겠는데 이거? 가자 가자 저희는 이제 호룸보에서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럼 내일은 파카를 입고 가야 되나? 근데 내일은 점심쯤에 가니까 이 정도는 안 입고 그래도 얇은 패딩 정도 입어야 되지 않겠어 까ню 아니 어둡지 않을 때所以 너무 좋다 더워서ples 더웠어 이제 다리가 너무 무거워 그니까 겨전 후렴 오빠 여기 가운데 열어봐 어디? 여기 오빠가에서 열어봐 여기 오وا 와아아아아아! 이거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었어? 오빠가 뵌 줄 알았네? 나도 뵌 줄 알았는데 아니 설마 네벼가 그렇게 튀어나왔겠어? 나만 끓여줄 거야 진짜? 나만 끓여줄게 어떻게 끓어? 네가 끓여줄 거야? 내가 끓여줄게 같이 가서 끓이래? 그래 갔다 올게 와 근데 오늘 진짜 라면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언니 사진 찍어줄게 기다리는 동안 귀여우니까 하나, 둘 귀여워 너무 잘 어울려, 언니 크리스마스 같아 예뻐? 너무 잘 어울려, 빨간색 그치? 아니, 이거 오늘 못 꺼낼 거 같았는데 너무 추잖아 그래가지고 꺼내 입었는데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나도 이거 너무 따뜻해 그리고 심지어 너무 가벼워 진짜? 아, 라면빨 먹고 싶어, 너무 따뜻해 언니는 오늘 진짜 라면이야? 미쳤나 봐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점화 상도 어디 다섯 개 끓일까? 다섯 개 끓여야지 왠지, 너무 먹고 싶었어 근데 물량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괜찮을 거 같아, 다섯 개라서 괜찮을 거 같은데? 내가 어디서 듣기로는 스프를 넣어야지 물이 빨리 끓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라는 보조 셰프로 지금 넣을까?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참아야 돼 아, 못 기다리겠어 봐봐, 야, 이때는 어떡해 이제 기폭 올라오는데? 여기, 여기 끓지? 안 돼, 안 돼, 팔팔 끓을 때 넣어야 돼 왜냐, 이거 내, 이거 입만품 들어가면 금방 또 식어 그래? 셰프님 이름이 셰프야, 이름이 나는 이름만 셰프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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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지금이야 지금입니다, 셰프님 한꺼번에 넣어주세요, 한꺼번에 야, 씨 좋아요 좋아요 라면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언니? 냄새부터 봐 어, 약간 매운탕 냄새 나는데, 이게 뭐야? 라면냄새 같아 어? 라면냄새 같아 이거지, 이거지 조금 이렇게 휘적휘적하다가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들어가, 내가 들게, 내가 들게 아니야, 나 들 수 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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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가요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갑시다 미쳤어 이거 봐 오빠, 완전 잘 들었어 우리 빨리 먹어야 되는데 먹자, 먹자, 먹자 오늘 우리 트렉키 너무 고생했어요 네, 오늘 비 안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너무 고생했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화이팅,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으, 맛있겠다 으, 라면이라니 호름보에서 라면이라니 너무 맛있겠다 미쳤다, 진짜 이거 어때? 응 한번 먹방 보여주세요, 은혜언니 와,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올라올 때의 힘듦이 생각이 안 나 이게 말이 돼? 진짜 너무 맛있어 오늘 힘드셨어요, 회원님들? 아휴 오늘 힘들었지 힘들긴 힘들었지 힘들었지 상점에 보고 눈물이 날 정도면 진짜 상점에 보고 눈물이 날 정도였어, 우리 우리 근데 그렇다고 못하겠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 응 그럼 정상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응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냥 그거 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안 오는 거지 응? 약간 좀 막막하면서 응 뭔가 힘들어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지 근데 이미 내 몸과 다리를 그냥 걷고 있어 사실 이게 힘든 건 없었어요, 저는 사실 몸 쪽으로 어디가 아프다든 어깨 빼고는 없었는데 너무 아파 근데 효정아, 네가 진짜 제일 무거워 그러니까 네 걸 나눠 그럼 내가 내가 오늘 생활한 게 좀 나누려고요 아, 누구는 휴지 누구는 휴지 누구는 물티슈 누구는 먹을 거 초콜릿 응 그래서 딱 그 사람한테 말하면 되잖아 응 휴지즘 이렇게 줄 묶자 털 되게 아파 아니 템포만 맞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리가 없잖아, 우리가 그래, 천천히 가고 쉬엄쉬엄 가고 힘들면 같이 쉬고 하면 되지 그러면 떨어질 거 같아 나는 내가 만약에 머리가 너무 아프구나 이러면 먼저 가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상황에도 그래 응 근데 네가 머리가 아프면 나도 머리가 아프고 애도 머리가 아프고 다 머리가 아파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힘들면 다 같이 쉬고 어차피 한 명이 힘들면 다 힘들어 오케이, 아무튼 수고했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뜨거운 물 받자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여러분 내일 봬요 щоб Hi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